땅콩이 좋아. 땅콩이 좋아. 맛있어? 땅콩인가? 완전 맛있어. 이게 뭐예요, 소스가? 땅콩 소스. 이거는 땅콩 다둥이. 그렇죠? 매운 거 소스도 같이 넣었어요. 이쪽 좀 매워요, 이쪽. 아, 이거 맛있다가 뭐라더라? 죽말로 가먹었다. 하우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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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끼 주스에서 처음 보는 요리야. 하나 먹어보고 있습니다. 네, 맛있게 드세요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깜짝 놀랐네. 기가 막히네. 하우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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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0포. 이거 대박이다.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? 잘 됐네. 도랑치고 가재 잡고. 200호집 성공하고 보고도 먹고. 보기 쌍으로 들어온 가재울의 저녁. 잘 와. 앉아봐. 먹어 좋아하네. 먹어 좋아하네. 먹어 좋아하네. 너무 좋아해요, 중국 음식. 제 취향이에요. 정말. 제가. 제가 허거마니아거든. 너무 좋아해요. 허거를 너무 좋아해서. 저는 진짜 양고기를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냉동고에 넣고 먹거든요. 양고기를? 네. 너무 좋아해요. 허거마니아답게. 질문하느라 쉴 틈 없었던 요리의 일이 허거를 만나 더욱 바빠졌다. 이건 중국식 물만대예요? 네. 네, 네. 고추, 계란 들어갔어요. 맛있습니다. 네, 네. 이거 뭐예요? 이거는 야자 듀스예요. 우와. 우와. 200원. 감사합니다. 잘 마시겠습니다. 좋아해요. 맛있어 주세요. 오, 좋다. 우와. 맛있다. 응, 알았어. 유리는 진짜 먹으러 왔구나. 굶었어요. 그러니까. 너는. 너무 배고파서. 진짜 어제 와서도 집에 먹을 거 하나도 없어서요. 어제 왔으면. 그리고 아까 진짜 이거. 샤브샤브 이거 준비 중인데. 네, 하려고 해요. 준비하고 있어요. 자, 오늘 일요일이라 일부러 이거 한번 해 드시려고. 네. 딱 대놓고 있던 중에. 그죠? 네. 허리에만 해야겠다. 집에서.